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주로 하는 게 공간이동 여기 앉아서 내가 KBS까지 가는 거죠 하나 뭐 보여드리겠는데 그것도 공중부양의 일종입니다 앉아서 명상하면서 몸이 더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그 주변에 사람들이 지켜봐도 안 돼요 일반 인간들하고 내 차이를 한 번 보세요 자 이쪽 오른쪽 다리를 이렇게 올려 그렇게 올렸지? 그럼 이게 누구나 올라가잖아요 손을 대지 말고 이제 처음에 부양을 시키대요 올려요 아니 손을 대지 말고 자 보세요 이게 공중부양이 안 되는 거예요 손을 대지 않고 대지 않고 이게 올라왔죠? 눈깔 닿을 사이에 그럼 이게 공중부양이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안 올라오죠? 근데 실제 내 나이가 이 사람들도 많아요 뼈가 더 굳어서 그래도 내 몸이 난리 많아요 근데 이런 체력을 가지지 않고서는 저는 대통령은 대통령은 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나 중국이 국은이 나쁩니다 국은이 하강 국면에 들어갑니다 난세가 돼야 영웅이 나타나잖아요 인터넷 대통령 했다가 또 요번에 유튜브 대통령이 돼서 이제 사람들이 내 공약이 맞아 들어가는 걸 알거든 옛날에는 희화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거야 당선될 때 80% 정도의 지지를 받아야 돼 나는 이번 대통령 캐치프레이드가 최소한 우리 국민이 돈 걱정 안 하게 해 주겠습니다 활동 자금은 내 강의비가 연간 한 몇십억은 되니까 미국을 작년에 일곱 번 트럼프도 초청돼서 가서 만났죠 트럼프 사인 있죠 백악관에서 나온 사진이지 가짜가 아닙니다 요거 내 한 개씩 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이 농담으로 트럼프가 내 사진을 들고 있는 거 이런 거 찍어놨 거 그런 거는 진짜가 아닙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합성한 거지 아하하하 코리 가든우가 나를 두 번 초청하고 트럼프가 세 번 초청하고 내가 트럼프를 만날 때도 눈에 에너지를 보냈고 코리 가든우를 만날 때도 눈에 에너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상당히 달라져 버렸어 내가 전쟁을 할 수 없는 에너지를 실제 집어넣은 거죠 네 화이팅 사랑해요 허경영 이천이십이년 대선 나오는 거 확실해요? 확실해요? 내일은 훨씬 있구나 중고등학교는 한 과목만 시험 보고 수능 시험이 없어져요 자기 잘하는 거 한 과목만 보고 또 군대는 모병제로 바뀌어서 남 여자 남자 다 갈 수가 있고 월급 줘요 말도 못 해요 애들이 전부 내 지지자야 총장님 축복 많이 봐주셔서 건강하십시오 예 그래 고마워요 눈을 바라봐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와있나 찌개한테 시댈이고 너무 힘들어서 그냥 전화해봤어요 그래 내 목소리가 몸에 들어갔으니까 좋은 일이 있을 거요 이런 게 수천 통 전화가 오는데 다 모르는 사람들이죠 다 응원해주는 거죠 애독자 여러분 나는 대통령에 나가면 최소한 국민 여러분들이 돈 걱정 안 하게 할 겁니다 믿을 수 있는 대통령으로 출마해서 33가지 공약을 완벽하게 빠른 시일에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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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거지 շ n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